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바람피우는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상담간에는 여러가지 질문 형태가 있지만 현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가정의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부분은 상담사 입장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상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영상은 사주구조상 바람피 있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구조상 바람피가 대단해 보이는 경우라도 집안환경, 성장환경, 교육정도, 부모나 남편의 영향력, 부부생활 또 시댁의 분위기나 영향력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명에서 바람기가 많은 구조라도 남편의 직업활동에 이상이 없으면서 가정이 안정되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한다면 오히려 바람기는 해당 여성의 매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구조상 바람기 있는 여성이 이러한 환경에 속하지 못한다면 남성에 대한 편력과 문란한 이성관계로 인해 일부 종사가 힘들고 일상적인 주부생활이나 아내의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바람기 있는 여자 사주를 살펴봅니다. 첫째, 원국의 비겁이 없거나 비겁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체성이나 주관적인 성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원국의 비겁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관성이 부족해 주변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성이 용신이면서 용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주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모 형제의 덕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모 형제의 관심에서 벗어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위의 1, 2항목에 해당하면서 식상이나 관성이 혼잡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람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식상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서고 싶은 경향이 매우 강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쉬워 이성과의 접촉이 더 쉬워진다고 봅니다. 넷째, 특히 음기가 강한 경우는 상대방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은 경향이 강해 유혹의 자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화가 흉작용을 하여 살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이 충첩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문란하고 원칙없는 이성편력으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정이 불안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람기 있는 남자 사주를 알아봅니다. 첫째, 무관성의 외향적인 사주를 들 수 있는데요. 양월 태생의 양 일간이 원국에 관성이 없거나 있어도 관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간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비슷해집니다. 당연히 주변의 간섭이나 통제는 극히 꺼리게 되고 재성을 극하는 기운이 강해 풍류나 유흥을 즐기는 한량 기질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월지와 일지, 일지와 시천간의 식상이 혼잡되면 호기심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성에 대한 탐심이 강해 대단한 바람기로 나타나게 되죠. 둘째, 일간이 편제를 극하는 경우로 일지나 시천간에 편제가 있는 명저도 관찰 대상인데요. 그러나 관성이 월간이나 일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일간이 관성이 통제를 받게 돼서 재성을 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성이 통제가 없는 경우 일간이 편제를 극하는 기운이 강해 바람기로 나타납니다. 셋째, 식상혼잡이나 재성혼잡인 태약사주는 어떨까요? 식상이 혼잡되면 욕망과 호기심이 지나쳐 언행이 정돈되지 못하고 추진하는 일이 많게 됩니다. 재성이 혼잡되면 판단력이나 결정력에 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이런 명저의 경우 일정한 직장이나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힘들어지지요. 더구나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탐심이 강해 바람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명저의 주인공은 술월 경인일주로 태어난 난명인데요. 천간에 임계수 식상을 띄워놓았고 지지 묘술 육합, 인해합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재성을 보면 연지 묘목과 일지 인목이 대표적인데요. 천간에 식상혼잡으로 띄워놓은 가운데 이 두 식상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글자이므로 식상생제로 자꾸 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의 묘 재성들은 육합으로 묶여 있어서 종종 답답한 면을 드러내는데요. 어떤 목기운이 더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 만나는 재성은 묘목정제가 되고 나이 먹어서 만나는 재성은 인목이 됩니다. 한마디로 묘술합과 인해합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인해합으로 엮인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경금일가는 나의 식상과 합으로 엮여놓은 인목처에게 더욱 정이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일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 해수 식신 속에 또 다른 감목이 자라고 있는데요. 대문 밖의 식신 속에 있는 감목 편제라 인해합을 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눈 돌아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천간에 식상이 중첩되어 있고 지지에서 인해합이 있는 관계로 늘 이성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명조의 주인공은 추궐 기사일주 여명으로 한겨울에 태어나 조후가 우선인 사주인데요. 일지사화, 월간시간정화, 연지오화가 있어 조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지사화가 있어 조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좋은데요. 이는 배우자가 괜찮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성으로는 연간의 감목 정관이 나에게는 첫 배우자가 되는데요. 시지의 묘목 평화는 후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남자친구들이라고 봅니다. 묘중 을목과 사중 경금 상관이 몰래 암합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 몰래 정을 통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연간 감목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오중 기토, 축중 기토, 일간 기토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역시 재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조의 주인공은 밖에 나가면 주변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팔자인데요. 이는 목이 생하는 인성이 전부 일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복이 있어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주인데요. 늘 가꾸고 치장하는데 공을 들이고 사는 팔자라 좋은 팔자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애매하기도 합니다. 재성이라고는 축중의 개수 편제밖에 없어 무재성 사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기토, 일간은 이 편제를 아주 잘 당겨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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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